채민 씨,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네,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가 사랑할 때 예과하자며 열정을 바쳐 끝까지 추격해 사랑의 파라다잇을 완성시키는 그룹입니다. 올해 데뷔 13주년에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원조 칼군무돌 이름만 들어도 두근두근한 그 이름, 인피니트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네, 인피니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런저런.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준 인스피릿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그럼 모두가 기다린 인피니트의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인피니트의 신곡, 누이 모션, 말 그대로입니다. 네,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이고요. 섹시미와 일요일 점심쯤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나른한 섹시미까지 한 스푼 아이아이, 두 스푼 첨가한 뉴 모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프레이뉴 이모션스. 네, 그리고 인피니트 하면 칼각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기대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안무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하고 싶은데 한 번 괜찮으시겠어요? 같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뮤직 큐! Let the music! You make me lose my mind You make me lose my mind 깊게 나, 쿵탕 Branknew Emotion Stans бер me 칼군모더 daily fare 저의 안무 어땠나요? 찢었습니다. 아, 찢었나요? 찢었어요? 찢었어요? 아, 찢어졌어요. 아, 진짜 찢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리더 섬규 씨 네. 23년 동안 함께 해온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일단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동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색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다들 나이도 먹었으니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자 이 녀석들아 화이팅! 열심히 열심히! 너무 훈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피니트의 컴백 모델 언제 재채채 해볼까요? 네 재채채! 일단 저희가 이번엔 특별하게 인피니트 메들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알 것 같아! 자, 가겠습니다. 3, 2, 1! 내 꺼와 좋아, 내가 널 사랑해! 아우, 내가 널 걱정해! 뭐라고요? 아우, 내가 널 끝까지! 뭐라고요? 정신! 재키려! 오케이! 네 그만큼 네꺼를 하고 싶고. 네, 같이 불러주세요. 괜찮으시죠? 죄송합니다 빨리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사랑할 땐 꼭 항상 함께 머물면서 늘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처럼 중독성 강하고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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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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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분들의 무대입니다 인피니트 컴백 무대는 잠시 후 책 책 책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두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